성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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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성북문화재단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고 늘 방문하면서도 날마다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설레임과 당혹감, 땀과 한숨, 희망과 낙담이 교체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오늘 하루의 열정을 기대하면서 일상의 반복 속에 있는 보물을 찾으면서 우리 안에 새로움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 우리의 일년은 뜨거웠습니다. 두 손 책 가득, 가슴 속 꿈 가득 이야기를 나누며 커져가는 우리들의 터전 아이들의 꿈과 생각의 놀이터 마을 공동체로서 꿈과 이야기가 많은 장소 책과 함께 상상력과 용기가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오늘을 만드는 것 우리는 그렇게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읽고, 무엇이든 보고, 무엇이든 배우고, 무엇이든 만납니다. 꿈은 그렇게 너와 나의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는 또 새로운 꿈을 꿉니다. 공연을 보고 세상을 만납니다. 작품을 만들고 추억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술가이며 일상이 모두 예술의 순간입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고 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배우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재단과 함께 다른 세상을 꿈꾸고 성북문화재단과 같이 우리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날들이 뜻깊은 날들이 되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 우리는 그렇게 같이 걷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 삶의 변화 이야기와 꿈이 많은 성북에서 성북문화재단입니다.